손호영 씨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의 차에서 숨졌다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정황상 자살로 추정하며 고인이 왜 사망장소를 손호영의 차로 택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성 기자. 네, 김효성입니다. 네, G.O.D 출신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랑받던 손호영 씨가 여자친구 사망 소식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어젯밤 11시경 그룹 G.O.D 출신의 가수 손호영 명의의 차량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라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주차된 차가 견인이 됐고 시간이 흘러도 차량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자 21일 오후 3시, 차의 내부를 살펴보니 이 차에서 젊은 여성의 변사체가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해보니 가수 손호영이었던 것입니다. 왜 손호영의 차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냐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 여성이 누구냐에 관심이 증폭됐는데요. 해당 여성은 손호영의 여자친구로 드러났고요. 손호영은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손호영은 참고인 신분으로 어젯밤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소했고요. 약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22일 0시께 귀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된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손호영은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과의 관계 등과 관련된 진술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번개탄과 화로, 수면제 한 통, 그리고 빛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과 손호영에 대해 서운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미루어서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푸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에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호영의 차량에서 변사체가 발견됐고 또 이 여성이 손호영의 여자친구로 알려지면서 어젯밤부터 해당 경찰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취재진들은 한 적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사건 자체로도 충격적이고 또 연예인이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은 말을 절대적으로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사들은 기자들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겠다고 하지만 기자들 입장 역시 사회적으로도 집중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온 섹트 그 사실만큼은 간략한 브리핑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 시행을 할지 또 한다면 언제 할지 그 시기를 일단은 모두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경에는 충진 여성의 유족들이 경찰에 다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유족들은 경찰서 밖을 나서면서 주저앉아서 모두 오열했고요. 이를 지켜보는 취재진들 또한 측연한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빈소를 들른 유가족 중 일부는 오전 10시경에 다시 경찰에 들러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알아내기 위한 그 경찰의 조사에 임한 뒤에 12시경 다시 경찰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우영의 여자친구가 손우영 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시신 초기 발견 당시 목격담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몽을 집중시켰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온 시점은 21일 오후 3시 36분경입니다. 이 네티즌은 견인보관소에 근무 중인데 시체 있는 차를 견인해왔네요라는 제목으로 방금 견인해온 차, 썬팅이 심해서 모르고 견인해왔다는데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니 시체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차 안에 연탄도 있었다며 지금 경찰차 5대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뒤에 부패가 심하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뉴스에 나올 듯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 의해 이 차량이 여성이 운전 연습을 했던 손우영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손우영 씨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손우영 소유 차량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소속사인 CJ E&M이 오전 1시경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손우영 씨 관련 사건으로 인해 많은 추측과 오보가 발생되고 있어 보도자료로 급하게 대신합니다라는 글로 시작된 이 자료는 지난 21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손우영이 강남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서 측의 연락을 받기 전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사실관계를 먼저 알렸습니다. 이어 손우영 씨는 조사 후에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입장을 전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며 손우영의 현재 신경 또한 대신 전했는데요. 또 이번 사건의 상대 여성은 손우영 씨와 1년여간 진지하게 교제한 사이로 연예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라며 충진 손우영의 여자친구가 여배우라는 일각의 제기를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차량은 손우영 개인 소유 승합차로서 활동을 위해 구입한 차량으로 여자친구의 운전 주행 연습으로 자주 활용해왔다고 전했고요. 최근 손우영이 앨범 작업 관계로 바빠짐에 따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확대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우영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시의 데이트, 일말의 순정을 비롯한 모든 공식 활동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오늘 한간에는 손우영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또 숨진 손우영의 여자친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신상정보 등 갖가지 추측상 내용이 루머로 확산되며 퍼졌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기자회견을 열 여건이 되지 않으며 지나친 추측과 억측은 삼가달라는 부탁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리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 YC사 김효성이었습니다.